4강이네요 저기 뒤에서.. 뒤에서 빠지나 모르는... 빠졌었나 같아? 응? 빠졌었나 몰랐네, 뒤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다 맞았네 돌아가면서 꺽힌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정도면 이정도 꺽이면 거의 다 올라서도 돌아갔다는 얘긴데 이정도 가게에서 맞았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노타리 치신거잖아요 노타리 한번 돌려보세요 노타리 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돌려보세요 이상되죠 다른거 만지지 마시고 노타리 작업했을때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해주세요 조작하지 마시구요 시정거시구요 노타리 돌려보세요 네 노타리 올려보세요 노타리 더 노타리 다 올린거에요 노타리 다 올린거에요 다 올린거에요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 아까 이게 혹시 뒤로 확 제껴지지 않았었어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아니아니 여기쯤 이거 빠졌어 예? 이거 빠져 다 올린거에요 네 지금 노타리 자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지 자동으로 놓고 쓰셔야죠 자동으로 이제 내려보세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거 조작할때 어떻게 조작하는거에요? 여기서 아니 이거 노타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거에요 이거 이거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다 내리고 쓰는 중간 올린 상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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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이걸로 올렸더니 조금씩 미세 조정되잖아요 그렇지 많이 되지 많이 되지 이걸로 이걸로 노타리 올라오는거는 이거 지금 들어 올라오게 해야죠 노타리 침대를 조금 올라오면 끊어지게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거 사용해서 맞춰놓은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각을 구성할 수 있는거고 이걸로 이제 로타리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걸로 이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더 편할텐데 이게 다 안됐네요 이걸로 다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이걸로 하세요 그냥 이걸로 괜히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많이 올라오거나 뭐 논바닥에서 한번 지나겠네 많이 올라오는건 이걸 맞춰놓고 올리면 돼요 네 그렇지 또 올라온다고 이거를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면 얼마큼은 그렇지 막 이러면 필요도 없지 아까 나올때나 하는거고 PTO 자동 누르시고 이걸로 계속 이걸로 쓰신거에요 많이 이거만 썼지 이건 뭐 이거는 조금만 올리면 미세지 조금만 내려가고 시기에 쉽게 편하게 돌려보세요 로타리 제어하는 완타치 스위치 이건 완타치 스위치고 상승 이제 수도 하강 하강 할 때 쓰는거고 이거 이거는 확 내려갈때 이렇게 하면은 확 내려가더라구요 바닥에 근데 어떻게 쓰냐면 이거 처음에 시동 걸면은 스톱에 났다가 다시 하강으로 놓으시고 이걸로 조정하셔야 돼요 로타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거는 이걸로 쓰시면 안 돼요 완타치 그냥 완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하시고 이 볼륨은 로타리 상승 높이를 제어하는 볼륨인데 이렇게 하면 중간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올라오고 로타리 높이 상승 높이를 조정하는 볼륨이고 이건 토끼 거북이인데 로타리 떨어지는 하강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왼쪽으로 돌리면 쟁기 작업을 할 때는 왼쪽 쟁기 작업 시에는 왼쪽 로타리 작업 시에는 오른쪽 끝까지 돌려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는 복합제어라고 합니다 복합제어 이것저트 기능 모르시면 중간에 놓고 쓰이시면 되는건데 근데 확실하게 놓는게 좋겠죠 로타리는 여기 쟁기는 여기 그리고 쟁기하시고 요걸로 조정하시면 되는거고 쟁기 요거 로타리는 여다 놓고 또 요걸로 해주시면 되는거구요 지금 쓰시는분들 이 기계주인도 이것 가지고만 쓰고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요걸로 안 돼 세게 남은 오 잘 먹겠습니다. 쌀가루 물을 자르기 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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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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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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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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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안녕. enjoy.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